한국국토정보공사 рис than we could light up To the sky Tonight I see the world through your eyes Leave it, all, behind But you who need my love It you 랩랩랩 체력을 많이 올리는 거였거든요 아무래도 2년이라는 공백 때문에 많이 체력이 떨어진 상태고 순발력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장거리, 좀 긴 거를 아직 많이 소화를 못하는 입장이라서 첫 번째는 무조건 체력 위주로 많이 소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시즌을 처음 겪어보는데 대학 때랑은 다르게 몸을 만드는 훈련 방법이나 기간 자체가 길다 보니까 지금 일단 목적한 거는 부상이 있던 데가 좀 통증도 덜하고 좀 더 강화되는 거를 생각했었는데 충분히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 선수들도 그렇고 고친 병원인 스태프 모두 고생하셨는데요 하여튼 좋은 기록으로 쳐지지 않고 선두 잘 따라 뛰겠습니다 선두 잘 따라 рынке 선두 잘 따라 рынке 선두 잘 따라 dès 선두 잘 따라 내장 선두 잘 따라 선두 잘 따라 선두 잘하리면서 You shot a little light on a cloudy day Baby, you could make 나이스! 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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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기록 시간 들어줘야 될 기분 좋아 그래봤자 뭐, 응이오크치님의 기록에는 못 따라가지만 야, 야, 다리 후들거리니까 울지마 둘이 아무 생각 안 하고 뒤에 저기 지훈이 형이 잡고 저 잡으라 해가지고 지훈이 형한테만 잡히지 말고 열심히 뛰자 했는데 기록이 산출돼가지고 너무 좋고요 지훈이 형님의 이름으로 아멘